술먹고 다음날 해장으로, 술안주로, 밥 대신에 드셔도 아주 좋은 해물 짬뽕이 분리 동! 오늘은요 날씨가 되게 꾸리꾸리하잖아요 옷이 막 젖어가지고 찝찝하고 막 그래서 오늘 라면 끓일거에요 라면인데 그냥 라면 끓이는게 아니고요 해물짬뽕라면이라고 해서 라면을 주식기간에 되게 맛있게 끓이는 거고 재료는 많이 필요 없거든요 대파, 양파랑 마늘, 네 똥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똥손도 만들 수 있는 라면 조리시간은요 한 5분? 10분? 안에 다 끝나요 자 그럼 이제 라면을 끓여볼게요 야채들을 먼저 썰어줄게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되겠죠 대파는요 손가락 길이 정도? 손가락 길이 정도로 잘라서 손가락 길이 정도로 잘라주시고요 열심자로 자를거에요 열심자로 먼저 바늘을 뚝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바늘 뚝 잘라요 이렇게 짧게 짧게 그 다음에 양파 양파는 두 장 4분의 1쪽 잘라서 두 장 채썰요 마늘, 마늘 편으로 썰어주세요 얇게 넓게 썰요 다진마늘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다진마늘 오늘 제가 안 쓰냐면요 이제 볶을거거든요 볶을건데 마늘을 다져가지고 쓰면 좀 잘 타요 그래서 오늘 편으로 썰었어요 해산물도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돼요 조개와 각종 해산물들 자 이제 끓여볼게요 먼저 라면 하면 또 야근 냄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근 냄비 자 고추기름을 넣을거에요 고추기름 고추기름을 넣어주세요 썰어놨던거 있죠? 썰어본거를 넣으세요 볶아요 자 여기 오늘 들어가는 라면이 뭐냐면 매운량 고추기름 안 넣으면 안돼요 고추기름 오늘 핵심입니다 고추기름 고추기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면요 만개 레시피 검색하시면 고추기름 만드는 방법 나와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마늘 대파 양파를 이렇게 달달달 볶은 다음에요 해산물 있죠? 해산물 같이 넣고 볶아요 볶을때는 양은 냄비기 때문에 열이 빨리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돌을 조금 줄여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라면 스프 있죠? 다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넣어주세요 달달달 볶아요 고춧가루랑 라면 스프를 한번 볶으면 매운맛이 확 올라와요 집에서도 그냥 라면 보통 끓일 때 물 넣고 물 끓으면 라면 넣고 스프 넣고 건더기 스프 넣고 이렇게 끓이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끓여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어줄거에요 물 물은 조기거버로 3번 하나 자 2컵 3컵 넣어주세요 넣고요 바글바글바글 끓여주세요 후레이크 후레이크도 넣어주시고요 후레이크 스푼 바글바글바글 끓으면 그때 이제 라면 넣을거에요 물이 엄청 이제 용암 끓듯이 바글바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라면 넣을게요 라면 또 할 때 좀 들었다갔다 해줘야 돼요 그죠? 라면은 고구드리로 이제 더 끓이면 안 돼요 더 끓이면 맛이 없고 라면 끓여주세요 라면 끓 해물짬뽕이 나왔습니다 다른 면 대체 어떡하냐고요? 여기다가 그냥 뭐 칼국수면 한번 삶아가지고 넣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소면 있죠? 소면 소면이나 중면 삶아가지고 같이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지현씨 먹어볼래요? 자 우리 저희 만개의 레시피에 추신수 선수가 계시거든요 추신수 선수가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제가 이거 혼자 먹기 너무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갑자기 글러버렸거든요 좀 뜨겁네요 이거 많이 뜨거워라고 조심해야 돼 애교 없이 나 부르면서 개노랬다 뭐가 그렇게 뜨거워요? 뜨거워 뭘 뜨거워 별로 안 뜨겁더만 진짜 진짜로 많이 뜨거워 조심해야 돼 근데 맛있다 진짜 짬뽕맛 나요 짬뽕맛 짬뽕맛 짬뽕맛이 나지 짬뽕맛 진짜 완전 중국집에서 먹는 짬뽕맛 그대로 그냥 나요 짬뽕라면 맛있어요 다 드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드리구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다음주 목요일 5시에는 매운주꾸비볶음 매운주꾸비볶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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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